자 지금 기차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리 던쳤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리 괜찮습니다 왼쪽 다리를 심하게 던쳤고요 자 다음역에 차원역입니다 네 벌써 차원역 왔고요 네 서울과장 4분 동안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매고프면 여기 있는 수긋기떡하고 아마도 형 가방 좀 치워봐 여기 간식구리 아이템스 안에 있는 아이템스에만 아마도 아샤 자 아마도 아 자 아